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내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요새는 현대인들의 가장 특정 성향 중에 하나가 불안이다 이 불안이 전체의 나라 또 전체의 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한 30,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잘 살게 되고 또 건강도 수명도 더 연장이 많이 되고 웬만하면 요새 90 사는 거 그냥 앞으로 10년 안에는 평균 수명이 아마 이제는 80세 후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일본이 오래 살지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다 그 불안한 이유를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후에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때 또 고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회가 너무 갑자기 급변하고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시대에 우리가 30, 40년 전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진 않았어요 지금도 컴퓨터 하나 사면 2년 후면 그 컴퓨터를 쓰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고 변화되고 새로 사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도 과거에는 평생 직장 한 번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평생을 이 직장에 몸을 담고 사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요사이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경쟁 구도가 심하고 또 감온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도 안정적인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현장 목회죠 영육관에 하는 현장 목회 5년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되는 것 이게 심평안의 자료예요 5% 이상씩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2017년하고 2020년 한 3년, 2016년부터 4년이네요 4년 동안에 약 25%의 향정신성의약처방이 늘어났어요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증 때문에 또 불면증 때문에 그것도 또 젊은 층에서 많아졌어요 아주 새팔한 20대 초반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이러한 향정신성 안정제 개통 공황장애 말할 수 없는 범불안증 이러한 것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러한 약에 의존되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안타까워요 약을 처방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 주자니 건강이 정신적 건강이 또한 위해가 있고 한참 나이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안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이 불안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늘 샬롬 평안하니요 이 샬롬이란 그 말이 바로 중동지방에는 하나의 인사죠 인사 평안합니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식사하셨어요 참 웃지 못할 아마 그 젊은 층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밥 먹듯이 굶었으니까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신이 서질 않아 그러면 식사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밥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 이게 인사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인사는 거의 안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인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도 식사하셨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10대 경제 대구간이 들어오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되고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 인구 대비 숫자 대비해서 10대 기독교 국으로 우리나라 9번째예요 9번째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 영국, 북, 북유럽 그런 계통이에요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그러나 불안증으로 시달리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러한 숫자는 세계 1위예요 엄청납니다 매일 40여 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러면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요 내게 혹시 이런 일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이 불안증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불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짐승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가 돼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불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불안해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죽어야 되는 절대 절명의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갓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어서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강했으면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뇌신형을 자주 하니까 보면 그냥 온 위 속이 피투성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점상출혈로 이렇게 다 스트레스에요 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상출혈은 전부 정신적인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그냥 혼란을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불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게 돼요 균형이 상실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또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뿐만이 아니라 면역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홀몬기능도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활성산소라고 하는 무서운 그 산소 분자 하나가 모자란 그러한 산소들이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서로 뺏고 서로 빼앗기고 그냥 소형들이 치면서 우리의 혈관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전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과 심혈관질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혈관질환 심지어는 암까지도 80% 이상이 통계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불안증과 스트레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한 나라의 아주 중요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약을 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담 가지고 안 되고 대부분이 약을 처방을 합니다 약을 처방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그 세로토닌 또 노아드레날린 이러한 행복 호르몬 도파민 이러한 호르몬을 재흡수를 막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혈관질환이 혈관 속에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우울증에서 자유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자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쓰는 동안에는 또한 범불안증에 대해서 쓰는 약은 뭐냐 그것은 가바라고 하는 감마아미노 부틸로산이에요 이러한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를 차단해서 중추신경이 흥분하지 아니하도록 그 약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외과에서도 뇌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향정신적 안정제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근육이 이완돼서 또한 마음도 편해지고 관절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증과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유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지속이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이라는 것은 적정의 불안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불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그 불안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뛰어넘게 되면 범불안장애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뭐냐 첫째는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은 예기치 아니하는 때에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불안이 그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어찌 할 바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갑작스럽게 교감신경이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 줄 모르는 이런 참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 속에서 아예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 병원에 와서도 막 소리 지르고 나 죽는다고 이 불안을 갖다가 참아낼 수 그래서 막 일구 부르고 응급실에 가서 딱 보면 그냥 싹 또 사라져요 이게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이제는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섭고 여행 가는 것도 무섭고 비행기 못 타요 이거 큰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뭐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특히 젊은 20, 30대 층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 강박장애 여러분 강박장애는 사실은 불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혹시 세균이 내 손에 묻어있지 않나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문을 잠그고 왔나 또 집에 가서 또 확인을 해 뭐 화덕 저기 가스불 혹시 끄고 왔나 불안해 가서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막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박장애 라고 이게 심해지면 이게 심해지면요 가다가도 또 와서 목사님 이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아 좀 써주세요 그런 사람 내가 몇 번 있어요 괜찮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자기 불안이 또 오면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직접 써서 줘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안장애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요 그것은 어떠한 사고나 재해를 느꼈어 아주 그냥 치명적인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의 상처 놀란 거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상상을 회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강도에 그러한 불안증에 사로잡혀요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제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꿈속에 막 괴로워질 때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4주 동안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이 된다면 이것은 외상후 신드롬이에요 스트레스 장애에요 이것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건강 염려증이에요 건강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흔합니다 이분들은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쉬용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또 불안하니까 또 종합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MI도 찍어보고 그걸로 끝나냐 하면 또다시 병원에 와요 또 뭐가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에 본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하면 매우 실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는 좀 앞으로 있고 조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말을 해주면 싹 웃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꼭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기를 바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괜찮습니다 건강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해방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닌데 오진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이러한 병을 얘기를 해주면 사실 병 같지도 않지만 병이라고 일단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의 장애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개수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해주면 아주 기분이 싹 좋아지고 아 명이십니다 제가 잘 안내요 이게 바로 그 심리적인 이러한 불안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보상현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상현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강도가 좀 크고 적지만은 있어요 여기에 계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 분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이 오면 이것을 정상적인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이 온 것을 가지고 그냥 놀래고 내가 왜 일어나 이 불안이 내가 큰 병이 걸렸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불안이 불안과 싸우는 것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싸우게 되면 더 큰 불안이 와요 자율신경이 더 균형을 상실하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불안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불안을 일단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불안 문제를 맞다고 내가 시인할 때에 그 불안만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좀 나가서 걸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그 불안이 정상적인 불안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불안이면 우리의 사리 판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요소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길 때에 불안은 가라앉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고 또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 요새 뭐 춤 댄싱 하는 거 이 춤이라는 건 사실 건전한 춤을 추면 굉장히 건강이 좋습니다 세로토닌 뿐만이 아니라 엔돌핀도 나와요 땀을 내면서 우리가 율동을 가지고 춤을 출 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스트레스가 발산이 돼요 그 스트레스의 요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스트레스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화의 길이 돌파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안을 해소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방법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호흡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호흡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실 때 또 내쉴 때를 리듬감 있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 숨이 정상적인 숨이 안 돼요 그래서 숨이 짧아지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가게 되면 과호흡증후군이 되고 과호흡증후군이 계속되게 되면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딱 둘러쉬고 과호흡증후군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봉지를 둘러쉬고 천천히 쉬음호흡을 하면 숨가쁜 증상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죠 생각하기에는 그냥 벗고 막 호흡을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그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호흡의 기능장이에요 기능장 그래서 일단 그런 과호흡증후군 증세가 오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길을 걸어야 해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다 급할 때는 이마트 봉지 이런 걸 둘러쉬고 1분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숨이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 산소라는 것이 우리의 뇌세포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근육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심장근육세포는 5배에요 5배입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뇌에 신경세포가 필요한 산소는 그것보다 12배나 된다는 거예요 12배 그래서 그만큼 불안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공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불안이 오게 되면 여러분 과호흡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숨을 깊이 코로 들이세요 잠깐 멈춘 다음에 또 날숨으로 입으로 소흡을 쭉 천천히 내뱉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숨 코로 인해서 이것을 한 5분 정도를 계속 하다보면 자율신경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주 조용해져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란 얘기에요 산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르하흐 하나님의 숨이요 이것이 바로 스피릿 영어로는 스피릿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생명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호흡법에서는 여러가지 호흡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 있을 때 호흡은 잔잔해지지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격정이 돋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그 숨소리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호흡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홈볼트 대학에서 4주 동안 그 빈맥 환자 심장이 막 떨리는 환자와 고혈압 환자를 호흡법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심장의 맥박과 혈압이 평균적으로 15 이상 저하됐다는 거예요 약을 안 쓰고도 그만큼 이 호흡법의 효과가 육체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러한 그 영역을 떠나서도 뭐 뇌호흡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이러한 뭐 기공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호흡에서 나오는 겁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도 사실은 뭐 생각하고 그냥 뭐 이러한 정신적인 기법이 아니라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되돌아 하면 천천히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화현상도 그만큼 늦어진다 그래요 왜냐 활성산소가 적게 생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얼마만큼 깊고 천천히 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연령이 그 사람의 생명의 연령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그 의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이마만큼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 안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그 몇 장인가요 37장이죠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 있는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죽은 해골들이 그냥 뼈들이 다 흩어져 이게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뼉다귀처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대언해서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 사방에 있는 생기 이 생기가 뭐냐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르하흐는 스피릿으로 번역이 될 수가 그 사방에 있는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죽어있는 해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 뼈와 뼈끼리 막 붙게 되고 거죽이 붙게 되고 또 살이 붙게 되고 몇 번을 통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라고 또 명령하니까 나중에는 일어나서 뭐가 됐어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 뼈와 뼈끼리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좋은 것은 또 다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한 군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영 평안의 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저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어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불안을 펼쳐버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각기 자기 일자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에 있어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유령이란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숨 르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의 역사 그 주일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바로 오순절날 50일 후에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명의 백성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 이제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 나타난다 이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가 기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 기도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은 우리가 뭐 매일 매순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한 번 더 쉬지 아니야 쉬지 말고 여러분 호흡을 4분만 쉬어보세요 뇌가 그냥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사가 되는 거예요 밥은 한 일주일 안 먹어도 40일까지 안 먹어도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은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이 새 힘으로 성령으로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세상이 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안을 떨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쭉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여러분 불안증이 왜 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균형이 상실되면 불안이 오는 것 여러분 호르몬도 교감신경이 말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호르몬 부교감신경이 내뿜는 안정된 호르몬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과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맥박도 호흡도 호르몬도 면역기능도 모든 혈액순환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상실되게 되면 그 균형은 언제 상실되느냐 마음이 불안할 때 화날 때 혈기를 부릴 때 두려움에 떨 때 이럴 때 바로 그 신경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남을 미워할 때 그냥 교감신경 스트레스 호르몬 노아드레나니 확 분비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말이야 얼굴이 붉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심하게 되면 뇌에 빈혈이 생겨요 왜냐 근육이 전부 싸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뇌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뇌에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쓰러지는 수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흥분하게 되면 부르르 떨게 되면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이게 자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 설사가 나와버려요 설사가 눈에 동공이 확 풀려버려요 이것은 극도의 공포감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아니라 이건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이 전쟁 날 때 신병들이 말이야 그 총알이 날라오니까 쏠 때 그냥 막 설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의 어떤 불안증이 있을 때 공포감이 있을 땐 설사가 나와요 변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오히려 변비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한 단계 넘어서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균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두 가지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한 군데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한 또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또한 그 현실은 뭐냐 세상 속에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현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문제를 십자가를 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지켜야 될 이러한 것들을 도예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중요시 여기는 이게 영적인 이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때는 너무 신비주의 무조건 부흥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환자가 컴플레인하고 짜증 부리면 신경질을 내고 간호사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이라 이거예요 엉망 이게 무슨 기독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균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웃을 생각해서 예배를 철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들보다도 오리를 가져가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가져야 돼요 이제 그만 가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직장에서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로 말이에요 제사 드리로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다가 말이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나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갖다 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교회는 열심히 해요 교인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1등인데 그러나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에서는 막 파리가 날리고 애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에이 이거 예수쟁이들 이거 그렇게 해서 그냥 남편하고 사이가 갈라지고 남편은 핍박하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 말이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균형 필요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독일 국민에게 고한 그 피히태 철학자 그 교수 그분의 우리 한국 국민에게 고한 너무 좌우의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야 왜 이념화 되느냐 이거야 이념화 되는 순간에 나라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파시즘 같은 우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좌우가 오른손과 오른발 왼손과 왼발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좌우는 하나다 이거야 왜 이렇게 치우치냐 그러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우리 편이 아닌 건 다 죽일 놈이고 말이지 내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냐 이거 물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회피하는 이러한 잘못된 세력들로부터 나라는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좌우와 우를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참 그들이 좌우가 아주 균형을 잡는 것 시장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또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 받치고 또 보장제도가 잘 돼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다 보장이 돼 있고 이러한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현실과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 현실에 그 균형이 잡힐 때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잡힐 때 진리와 은혜의 균형이 잡힐 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잡힐 때 바로 그 사람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여러분 모든 불안은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날 때부터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시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 집사를 택할 때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나 얼마나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크게 강조되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직장에 더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학생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학생으로서 그것이 제사예요 공부하는 게 제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이웃과의 화평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와 불화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불화는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세상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있는 현실을 부인하면 안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삶의 현장 속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불화가 있는 곳에 세상에 썩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그 어두운 것이 밝게 비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경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살아계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교회에서만 다스리는 내 직장에서도 다스리고 내 가정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 내 학생은 공부하는 데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죽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못 믿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롭게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불안을 떨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안녕하십니까